Q. 청완씨 목숨이 어떤 노래 제일 좋아해요? 궁금하다. 궁금해? 어. 나한테 그거 제일 좋다고 그랬잖아. 뭐? 거짓말이었니? 뭐? 나팔. 원숭이 영광을 빨개 빨간거녀나. 알았어 그만해. 하나 더. 섹시. 응. 하나 둘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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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슷하지 않아요? 두 분은 비슷한데 저 끝에 계신 분이. 매일매일 무대 위에서 프레쉬하게 매번 새로운 변신해야 되는 게 맞잖아. 그렇죠. 매번 새로운 변신해야 되는 게 맞잖아. 그쵸. 나 마음이 너무 잘해서 말 싸우고 얘기했어. 너 또라이. 맞니? 또라이. 다음 세 번째 제션은 파리. 하나 둘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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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여기 때문에. 네. 올해의 팀이 아닌데? 둘 셋. 너ütfen 아주 잘해. 바로 한 번도 왔어. FIRST. 제발 Johkok 아래. 세 번째 리 Mrory. 너 제발 간대에 세 번째 denyPFU. 여러분 alar 수가 있어. 저 진심래pusLE님. Philosophy 진짜 좋아. 정체내. barrel 지났어. ơ. 이건sen gusta pięk네. 하나, 둘, 셋! 아, 자! 둘, 셋! 아, 자! 밥 좀 먹어. 사람이 밥을 먹어야지. 너는, 너나. 한국은 밥심! 그렇습니다! 데뷔하기 전에 딱 두 멤버를 제일 좋아했습니다. 이제 틀렸어요. 어제 틀렸어요. 진짜 틀렸어요. 현아야, 그럼 이동훈하고 설탕을 좀, 대화를 나눠보세요. 저희가 볼 때 배꼽을 틀렸거든요. 너랑 틀렸다는 거야? 어디가 틀렸다는 거야? 그냥 다 틀린 것 같아. 어쩜 가는 길이 너무 험해 외로울지도 외로운 남들과는 다른 길이 어려울지도 어려운 기대에 뭐가 없어 매번 굶주릴지도 몰라 어쩜 모르는 게 약인지 몰라 2행시 시작! 2행시 시작! 네. 현! 현아 누나! 아! 아, 아주 이쁘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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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후우! 함께! 짜라짠! 내가 짜라짠! 이리 뛰고 있으신가요? 왜 진지해? 두 번쯤에 꽈들! 지금 날 같이 다시 꽈들! 내 껍달린! 나를 느껴봐야 돼! 부추 펌고 마달린! You say, 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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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펑크예요. 펑크 스타일의 곡이고 1년 365일 매일같이 신선하고 멋지게 지내자 라는 의미를 담은 곡입니다. 어쩌고 끝에 하나 여기 왔는데 끝에 하나 여기서 컨펌을 받고 끝에 하나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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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진짜 틀린 것 같아 내가 진짜 틀린 것 같아 소원 좀 무섭지 약간 오묘한 것 같아 갑자기? 섹시하기도 생겼는데 뭔가 되게 귀엽게도 생겼고 그니까 멋있어요 너는 아 좀 무섭지 네 무서워 무섭게 다해 무서워 희망 언니 대박 퀴즈 대박 트리플 H 결성한지 얼마 안 됐는데 실제 케미가 궁금해요 방송 보니까 이동 오빠가 희망 언니한테 변말도 하던데 야자 타임에도 정말 자기 애가 정말 그럼 저는 이동 씨 사진이에요 그럼 저 누나 사잖아요 아 아 너 다 맞은 거야 아 아 난 너를 감당 못하겠어 그냥 짱친 같은 느낌이었어 부딪히면서 또 서로를 더 많이 알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싸워보고도 쉽고 야 하나야 어? 너 저거에 막 혼냈잖아 너 저거에 막 혼냈잖아 너 저거에 막 혼냈잖아 이제 그만 혼내주면 안 돼 아 아 야 고희야 왜 왜 왜 장난이 많이 했어 내가 알겠어 장난이 많이 했어 내가 알겠어 나랑 바꿀래? 뭔데? 한번 말해줘 이게 진짜 누가 위안을 말했어 바꾸자 그래 바꾸셨어요 아 아 좋습니다 세 개로 내놨어 세 개로 내놨어 세 개로 내놨어 세 개로 내놨어 다시 세 개로 Keys F-I-E FRESH I'm 365 I'm so fresh